안녕하세요. 이번 매치업 강의 중 빅데이터 분석 역량 파이썬 머신러닝을 강의하게 된 황공대 이승철 교수입니다. 본석의 동영상에서는 강의의 목표, 교육 내용, 수강 대상,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 머신러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이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파이썬을 직접 구현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응용 분야의 기계학습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머신러닝을 위해 24주간의 긴 여정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다섯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머신러닝을 위한 파이썬의 기초에서는 머신러닝의 간략한 소개, 실습을 위한 파이썬의 기초, 개발 환경이 될 주피터의 노트북을 함께 설치할 예정이며, 머신러닝을 위한 선형 대수와 최적화에서는 머신러닝이 수학적 기초가 되는 선형 대수, 최적화에 관해서 다룰 계획입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을 공부합니다. 5주간 회기분석, 6주간 분류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며, 마지막으로 비지도학습의 군집화와 차원축소를 공부하겠습니다. 기초에 해당하는 A와 B 강좌는 순서대로 수강을 하고, C, D, E 강좌는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본 강좌는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학생 등 산업 전 분야의 데이터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거나, 관련 직무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강좌입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알고리즘을 파이썬으로 함께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강의 동영상마다 내용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퀴즈가 있고, 과제와 평가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직접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파이썬 기반 머신러닝에 대한 강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